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로우프로의 신제품 프로트래커 RLX450AW2입니다 백팩과 롤링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로고가 있는 쪽에는 포켓이 하나 있고요 그 옆으로는 슬림락 웨빙이 한 줄 있습니다 그리고 탈착이 가능한 퀵 릴리즈 스트랩이 두 개가 있고요 그 옆으로도 2열의 슬림락 웨빙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트라이포드 컵을 연결할 수 있는 웨빙이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는 받침대 겸 핸들이 있습니다 가방의 상단에는 이동할 때 들고 다닐 수 있는 핸들과 롤링백으로 사용할 때 끌고 다닐 수 있는 캐링 핸들 수납 부분이 있습니다 캐링 핸들을 꺼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퍼로 먼저 수납부를 열어주고요 보이면 이렇게 캐링 핸들이 딱 나타납니다 가운데 이 푸시 버튼이 보이죠? 그냥 당기면 빠지지 않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줘야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고요 눌러지 다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전면 수납 공간과 카메라 수납 공간의 지퍼에는 모두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퍼를 쉽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지퍼들에는 모두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자물쇠를 끼워서 가방 안에 있는 내용물이 쉽게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슬릴락을 걸 수 있는 웨빙이 한 줄 있고요 저 지퍼를 열어주면 1리터 정도의 물통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나옵니다 그 앞에는 작은 포켓이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 다시 슬릴락 웨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보이네요 그럼 이제 반대편을 볼게요 상단에는 슬릴락 웨빙이 하나 있고요 그 아래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들 수 있는 사이드 핸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아래쪽에도 하나, 둘, 두 개의 슬릴락 웨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퀴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개의 퀵 일리즈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 스트랩들은 슬릴락으로 되어 있어서 가방에 있는 슬릴락 웨빙에 연결해서 다용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클이 있어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길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퀵 일리즈 스트랩을 슬릴락에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걸쇠를 아래쪽으로 당겨주면 고정핀이 열리고요 이대로 슬릴락에서 분리하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끼워 넣어준 다음에 고정핀을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다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RLX450 AW2의 바퀴는 지금까지 나왔던 로우프로 롤링백의 바퀴들과 재질과 디자인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매끄러운 우레탄 재질의 바퀴에서 하드케이스 바퀴처럼 튼튼해 보이는 재질로 바뀌었고 바퀴의 고정축이 외부에서부터 안쪽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재질이 바뀌어서 그런지 노면에서의 소음은 커졌는데요 그래도 베어링은 동일해서 바퀴는 매끄럽게 잘 굴러갑니다 가방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롤링백으로 사용할 때는 받침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동할 때는 핸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측면과 상단에 있는 핸들에 비해서는 그립감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바퀴 사이에 있는 코팅된 천이 덧대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롤링백으로 사용할 때 긁히거나 오염물이 묻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RX450은 기본적으로 백팩으로 사용하는 가방입니다 숄더넷의 쿠션은 충분하고요 체스탄스와 슬림락 웨빙도 있습니다 등판은 패드형 쿠션으로 되어 있고요 허리벨트도 있습니다 등판과 가방 사이를 보시면 동그란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들은 등판과 가방을 연결시켜주는 버튼들로 롤링백으로 사용시 이 버튼을 열어주면 숄더넷을 등판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허리벨트는 가방 자체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허리를 감싸주는 날개 형태입니다 허리벨트의 바깥쪽에는 슬림락을 걸 수 있는 웨빙이 있고요 안쪽에는 쿠션이 있습니다 허리벨트의iamo 허리벨트